7까지 올라가 주시고 x는 60에 z는 1.5에서 못따기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5만큼 가주시구요 그 다음 x는 80에 z는 z는 마이너스 10 35만큼 가주시면 되겠네요 x는 80에 35만큼 그 다음 x는 99점까지 가주시고 x는 100점에 z는 마이너스 30 5.5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100.02 z는 마이너스 38만큼 더 넣어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T0606 회전수는 g50, s는 1200에 g96, s는 80에 n03, g0.0 x는 16.0, z는 2.0, g71 u가 1.5 r가 절상력 q5, g71 p가 q가 u가 마이너스 0.4, w0.2, f0.15 n30, g41, g0.0, x는 50에서 c1이니까 c2로 계산하면 54가 되겠네요 54만큼 z는 1점 만큼 가주시면 되겠고 g0, x는 50에 z는 1점에서 c1 못따기 해주시면 됩니다 z는 마이너스, 사이 단체가 거리가 얼마에요? 10mm 인가요? 혹시? 이거 거리 10mm 맞죠? z는 마이너스, 10mm만큼 들어가주시고 그 다음에 x는 46만큼 내려갑니다 테이프 시작 위치죠? 테이프 합니다 x는 40에 z는 마이너스, 30만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끝까지 가셔야 돼요 r 빼가지고 그러면은 10, 30, 35에 45 45, 45